8.1편 제3 공자위 개시 하사대 8.1로 부어 정하니 시가 있냐 온숙 불가 있냐 하리오 8.3가지 이용철이러니 제발 상류벽공이언을 천자목목을 해치어 삼가지당고 8.3분의 성에 비하오 9.3분의 성에 비하오 10.3분의 성에 비하오 예여 기사야론 영검이요 상이여 기야론 영척이니란 재활이적 지우구니 부려죄하지 막냐하니란 개시여 태산이러니 자위염류할 여의 불릉구여 대활 불능이로 쏘이다 제발 오호라 쟁이 태산이 부려 임방호함 제발 군자 무수쟁이나 피려서 혼자 음양이 승하야 하이음하나니 희쟁야 군자니란 자하문할 교소천해며 미목편해요 소이위현해라하니 하위야 있고 제발 회사 후손이라 왈예후 혼자 제발 기여자는 상야루다 시가연시의로다 제발 하래를 오는 언지나 기푸죽싱냐며 은예를 오는 언지나 송푸죽싱냐는 문헌이 부죽고야니 촉죽오능칭지의로리라 제발 최자 기가니 왕자는 오프룩한지의로라 호기문체지서란데 제발 불지야로라 지키히 설자 지어처나야 해 기여시저사 혼자 하시고 지키장하시다 제여제하시며 제신여 신제로시다 제발 오불여제면 여풀제니라 왕순가의 문활여기 미여우른 영비여 주라하니 하위야 있고 제발 불연하다 획죄어천이면 부수도야 하니라 제발 주가 뭐 이대하니 우국구문제라 오총주오리라 자하입태묘하사 매설을 문허신대 호기왈수기 추인지자를 지대호 이입태묘하야 매설을 문허니온여 자해문제하시고 왈시리야 하니라 제활삽을 좁히는 위력풀동관이 고지도야 하니라 이입태묘하니라 자하궁이요꺼 곡석지향한댐 제발 사야 이에 기향가하에 기대하노라 제발 사군 진례를 이니 이니 위첩야라 하나담 정공이 문군 사신하며 신사군 후대에 여지하 있고 공자 대활군 사신 미래하며 신사군 이충이니라 제발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에이 불쌍이니라 애공이 문사오 제아하신대 제아 대활하구 신은 이송이요 은이는 이백이요 주인은 희율이니에 왈사미인 첄률이니라 자하문지하시고 왈성사라 불쌍하며 수사라 불간하며 기왕이라 물구로담 제발 관중지기 소호제라 호기왈 관중은 검호잇각 왈관시요 삼귀하니 관사를 불섭하니 언드커미리요 연즉 관중은 지레호잇각 왈판군이야 수생문이여는 관시역 수생문하며 방군이야 위양군지호에 유판점이여는 관시역 유판점하니 관시 지레면 수옥풀지레리요 자아노태사괄 아근키 같이이하니 시작에 흡여야 하야 종지예순녀야 하며 교회여야 하며 역여야 하야 이성이니라 의봉이니 청현알쿤자지지어서여이 오 미상풀두켰냐루람 종자 견제한대출할 이삼자는 하하한 너상후리요 천하지무두약구이 천장입부자루기목타기시리 자하위소아사대진미의요 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훙 진선냐라하시고 위무아사 대진미의요 미친선냐라하시다믄 제발 거상 불관하며 미래 불경하며 임상풀에 면 오하이 관지재리요.